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와의 절일인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여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적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수하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해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정가도 아니오 패하여 불을 짓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디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더다 내가 이제 여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와께로 다시 나아가여 짜오되 슬프도 쏘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곤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국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국하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지요 출애국기 15장 13절 말씀에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국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로 들어가는 자로 세우기 위하심이랬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대하였던 3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라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장부터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게 하셨습니다 31절에서 35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러나 32장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점검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실까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붙잡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잘 차여진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금송아지가 있음을 정말 깨닫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동안 3개월의 시간이 지나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고생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면 고생스러웠을 수 있지만 큰 은혜를 누린 사건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이 있을 때 죽음이 일어나는 재앙 앞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넘는 6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홍이 앞에 섰을 때는 어떠했지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두려워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달콤하고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만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출애국기 16장 35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 32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32장이 일어났었던 그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입속에 달콤한 만나를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도 응답도 경험했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으며 함께 하시는 증표도 경험했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강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 앞에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메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산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은혜도 누렸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출애국기 31장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2장 말씀에 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매일의 만나의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르냐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민망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금송아지를 짓는 숭배의 이야기로 휘끌었을까 32장 1절의 말씀이 한 가지 사지를 붙잡게 하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재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준행하겠다고 했었던 말씀이 십계명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요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신들은 무엇이죠? 금신상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잘 정돈된 세상 종교일까요? 십계명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우신 은혜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한, 자신이 누리기 원하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만한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아론마저도 온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지 금송아지를 손수 직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이 어떤 것이죠? 5절로 6절 말씀에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신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메시지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튿날 이른 아침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렀어도 그리고 번제에 대한 규례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어도 실제로 그들의 중심이 자신을 위한 금신상에 있었기에 낯부끄러운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자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대 이집트의 맨피스라는 수도가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피스라고 불리는 황금소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들이 다시금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난잡하게 섬겼던 아피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나를 인도하였던 분이야 이것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너무나도 낯부끄러운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악한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요? 여전히 함께 계시고 놀랍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벗잡고 그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세요? 쾌락과 탐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위로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스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10개명은 분명히 듣고 준행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출애국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가 어느 때지요? 광야를 걸으면서 발이 부르트고 또한 음식이 걱정되고 누일 처수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함께 계시고 출애국하던 은혜 그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은혜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주심을 그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이미 놀랍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성이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관계 속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아픔도 있어서 그래서 나는 늘 불안한가 보다 늘 염려 속에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사안을 만날 때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사무실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복도를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병원에도 가봐야 되는 것인가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것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날이 있었습니다 주님 상처를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불안감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쳐달라고만 할테냐 내가 그것보다 작으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과 책망이 뒤섞인 말로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고쳐주었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붙잡으니 시원가는 전혀 다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보다 작으냐 하시는 주님의 책망은 저를 괴롭게 하시거나 또한 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는 책망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지나고 보니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국기의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난잡한 파티를 벌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날선 책망을 하십니다 출애국기 32장 7절로 9절 말씀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이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셨다면 굳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모세 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책망에 머물거나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함이 아니여 중재자를 통하여 살리고자 하심임을 붙잡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오시기까지 나를 위한 금송아지 가운데 있으셨더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망은 너희를 살리려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자를 세웠노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에게 구원이 됨을 믿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주래국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하니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장 말미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것은 죄의 가운데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중보자를 통하여 죄된 자 되었던 아론도 살려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두려운 것임과 동시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토록 크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쟁쟁하게 들려지는 것이 출애국기 3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를 붙잡았던 손을 풀고 주님의 손에 십자가의 손에 함께 달려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린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저의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한 유익과 탐심 또는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라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로 돌이키겠사오니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함에도 크고 놀라우심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도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계심에도 오늘도 만나의 은혜를 내 입속에 밀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잡기보다 나를 위한 다른 신 나의 마음을 위한 날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율히 여겨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극율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붙잡고 겸하여 바라보고 겸하여 그것을 숭배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금송아지가 이 시간 붙잡혀지던 것이 놓여진받으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둘째로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소서 매 순간 허락하시는 만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함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사라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 그 길이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되었던 것을 이제는 정말 놓기를 원하고